안녕하세요. 저는 DPI의 김규하라고 합니다. 저희 DPI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자동화기기 산업, IT 산업 쪽에 수동 스테이지, 자동 스테이지를 비롯하여 센서, 모터 등을 직접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입니다. 저희 DPI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발맞추기 위하여 매년 새로운 스테이지와 개발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국내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세타축을 회전하면서 얼라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위 제품이 가장 작은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되어서 공급되고 있었는데, 더 작은 사이즈가 없냐는 유저의 요청에 아래와 같이 보이는 이런 사이즈를 개발하여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볼스쿠르 너트 때문에 조금 더 작게 만들지 못하여 연삭 리드 스크류를 직접 개발하여 조금 더 장비의 컴팩트화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볼스쿠르 C5, C7 중간 정도에 1미크론 정도의 반복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위치 정밀도는 10미크론 내외입니다. 그리고 40만 번의 테스트 결과 아무런 마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장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같은 경우에는 UVW로 결국은 얼라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테이지인데요. 하지만 이 스테이지뿐만 아니고 안쪽에 보시면 검정색의 광 엔코더가 보입니다. 광 엔코더의 같은 경우에는 이 엔코더 하나만으로 X축, Y축, Z축, 그리고 각 축의 세타축 총 6축을 감지하여서 PC로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설계값과 실제적인 조립을 했을 때의 미세한 차이를 바로로 보정을 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